된다! 고! 한 달 달려 보우로? 네! 욕열라! 답을 향해 초콜릿으로 연기 잘하세요 아, 내일 퀴즈 이벤트에 쓸 퀴즈판을 만들고 있습니다. 퇴근 시간 지나온 것 같은데 지내 안 가세요? 아, 내일 행사 준비 방울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. 행사 내일 몇 시부터 하는 때 그래요? 내일 2시부터 반월당에서 합니다. 내일 참석할 사람들한테 바라는 말이라든가 저의 부족함을 잘 메꿔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잘 메꿔주세요. inski이거 지금 앞뒤로 오세요. 구석아, 여기 잘못된 경험을 가져오세요. 스윙트! 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